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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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세팅 끝났나요? 네? 세팅 다 끝났어요? 네 배터리 장착 배터리 장착 장착 비행전 기체 점검 프로펠러 모터 아 비상무 메인 아 이거 이거 전원 조종기 전원 온 그리고 메인 배터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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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란 아무리 봄 메인 배터리 연결 사람 이상무 장애물 이상무 풍양풍속 무풍 GPS 이상무 시동 이륙 정지 1,2,3,4,5 이륙후 전후, 좌, 우 좌로더, 우로더 정지 1,2,3,4,5 호버링 위치로 정지 1,2,3,4,5 정지 1,2,3,4,5 호스 이름 뭐였죠? 정지 1,2,3,4,5 정지 1,2,3,4,5 정지 1,2,3,4,5 정지 1,2,3,4,5 좌로더 좌측면 호버링 좌측면 호버링 좌측면 호버링 좌측면 호버링 정지 1,2,3,4,5 좌측면 호버링 정지 1,2,3,4,5 좌측면 호버링 문공은 사전 준다고? 오 땡큐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각비행 캐시 우로 이동 우로 이동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 삼성비행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 하강비행 좌측 하강비행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거링 위치로 호거링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주비행 캐시 원주비행 캐시 위치로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측면 호버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주비행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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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서 놓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원주비행 휴식. 원주비행 휴식. 너무 빨리 돌리셨어요? 네. 그것도 되어서까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집에 이곳은을 운받아가고 뒷권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전기 1, 2, 3, 4, 5 포고링 포고링 전기 1, 2, 3, 4, 5 비상 조작 및 착륙 비상 조작 및 착륙 2m 고도 상승 2m 고도 상승 비상 비상 장원차에 내려가세요 위치 보면서 환상 정륙 주셔야 돼요 비상 조작 및 착륙 정상 적금이 착륙 자세모드 변경 자세모드 변경 아이들은 가라 변경 확인 시동 이륙 앞에서 쏠리는 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자 고도는 거기까지 가지고 정지 1차 만들어보세요 정지 1, 2, 3, 4, 5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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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자 오늘은 착륙 시거 한번 해볼 겁니다 선생님 네 정지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륙 자 착륙 자 자 자 자 지금은 수렴은 뒤로 좀 하셔야 돼요 조금씩 오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안 쏠리게 그렇죠 한 이제 남바코 높이 쯤에서 약간 멈추시고 하강을 서방 멈추세요 네 위치 한 번 더 맞추시고 네 정지 상태 한 번 더 만들으세요 정지 아 정지고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네 정지 상태 많이 제가 내려가면 내려오세요 네 네 정지 상태 더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이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자 자 저희 하강 움직이 시작해 자 들어왔습니다 거기 다 왔어요 이제 자 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거기서 그냥 창습할게요 무리하게 집어넣지 마세요 네 네 지금 방에 지금처럼 잠깐만요 네 네 네 자 방금 지금처럼 네 네 내려가면 지금 앞으로 가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앞뒤로 앞뒤로 쏠리지 않고 꼿꼿하게 내려가야 돼요 네 네 네 켜지 마세요 네 자 자자 먼저 낄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다시 잡으세요 네 자 정지 상태 만들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더 하세요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정지고 정지 잘 하셨는데 위치가 네 이탈 상태에서 지금 하셨죠 네 아 아 쉽지 않아요 네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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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도 내려가면 스캔 앞으로 가기 전에 네 네 꼿꼿하게 내려오셔야 돼요 지금 내려올 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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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안 들어 볼게요 네 정지 공항하지 마시고요 네 네 지면에 가깝을수록 정지 상태 만들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네요 상류 때문에 아 아 이게 지면에 놓을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리지 마세요 네 정지 상태 깨끗스럽게 이거 자체가 훈련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상태 만들고 네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조금만 더 해보세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네 그렇죠 지금 감 잡고 있어요 조금씩 자 선생님 상류 쪽에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갈 거예요 네 살짝 내려 보세요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잡으면서 꼿꼿하게만 내려오세요 거기서 쭉 내리세요 쭉 망설이지 말고 지금 완전 왼쪽으로 가면서 내려왔죠 아 넘어지겠네 이러면은 쭉 위험하죠 아 네 네 잠깐만요 아 아 아 어렵네요 제 손도 보시고 네 뒷셔도 보세요 제가 툭툭한 거라면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네 워핑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른쪽 엄지가 어떻게 들어간지 보세요 네 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랑해요 아 아 아 네 네 네 네 지체 가 어디로 흐르는 지 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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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도 흔들려요. 저도 원래 스킹거리에서 월핀거 지금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뇌로 이렇게 흔들려도 뇌사 무너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꼿꼿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정리하고 마지막 축구 뇌 거니까 다시 할게요. 비행 종료! 비행 종료! 어, 케이스! 케이스! 네! 감사합니다. 조종기! 아니죠? 아니죠? 큰일나죠? 이런 바로 식격이에요. 배터리 분리! 이거 먼저 빼야 되는데 배터리 분리! 그 다음에 조종기 오프! 조종기 오프! 조종기 오프! 조종기 오프! 네! GPS 스케이드 이상후! 네! 배터리 분리! 네! 조종기 오프! 조종기 오프! 조종기 오프! 조종기 오프! 아, 저거 마무리 하셔야 돼요? 네! 조종기 오프! 네! 조종기 오프! 네! 다 됐어요! 아, 끝이에요?